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르비 수학강사 고병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어제 드디어 4월달 학평을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시험을 봤습니다. 사실 5월 학평이기 때문에 5월이라고 찍혀있을 줄 알았는데 시험제는 4월 학평이라고 찍혀있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3월달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많이 문제를 푸는데 계산과정도 복잡한 것들이 있고 이번에는 킬러들이 진짜 킬러답게 출제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선택과목이 난이도가 3월 학평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앞에 1번부터 10번 11번 12번 정도까지는 3월 학평보다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진짜 이제 킬러 문항들에서 아예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방향성을 잘 못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해설강의는 1교시 공통과목, 2교시 선택 확통, 3교시 선택 미적분, 4교시 선택기약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각각의 파트별로 따로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의 선택과목에 맞게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목에 대한 총평은 선택과목을 해설강의를 할 때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5월 11일, 오늘이 5월 11일 목요일 지금 12시 정도 됐는데 등급컷을 보니까 미적 같은 경우는 1등급컷이 73점에서 75점 저번 3월 학평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78에서 80점 또는 80에서 8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78에서 80 정도로 이렇게 등급컷이 1등급컷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3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수능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실모에 대한 훈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점수대가 좀 떨어지는데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 평가원에서는 아마 많은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3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 강의를 보시면서 좀 깨닫고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또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3월달 한 다음에 4월달이 사실 중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그 중간에 텀도 한 2에서 3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늘었죠. 그래서 늘어졌죠.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제가 전문화 풀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사실 4월은 좀 중요 문화만 해설을 하는데 그럼 3월달도 전문화 했고 4월달도 전문화 했고 6월달도 당연히 전문화 하겠죠. 자 한번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은 맨날 지수가 나오다가 로그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좀 나름 신선했어. 자 여기에 로그 6의 4 이거 더하기 로그 3의 6분의 2인데 밑이 서로 다르니까 밑을 통일시키시면 됩니다. 2배의 로그 6의 3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라가고 밑과 진수 조건이 정확하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서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 6의 4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 6의 6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모드랑이 양수인 등비수에요. 모드랑이 양수라는 얘기는 공비가 양수라는 뜻이죠. 자 a3분의 a5 그 값이 4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얘네 몇 칸 떨어져 있니?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비가 두 번 곱해져 있다. r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비 r이 양수니까 어차피 2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게 네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얘네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비의 세 제곱 그러면 첫 항이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2의 세 제곱 가시니까 3 8에 24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좌극한 우극한에 관한 극한값에 관한 문제가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23번도 좀 의아했어. 0분의 0꼴에 인수분해되는 게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 자 봅시다. 먼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보시면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다가갈 때 상수함수 y는 2가 있으니까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좌극한은 2의 왼쪽에서 다가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3보다 작은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니까 우리가 찾는 극한값의 합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은 현재 fx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극소값이 2다. 그러면 극소 극대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놈을 중심으로 부호가 바뀌는 점 특히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죠. 자 미분을 하니까 얼마냐면 6x 제곱 마이너스 6 이게 0이 되는 놈을 찾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네. 그래서 부호를 변화를 한번 보시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의 값이 이제 극대가 되는 값이고 이 점의 값이 극소가 되는 값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f1 그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2 마이너스 6 더하기 a 그 값이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분이 되므로 우리가 찾는 a 값은 6 이렇게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10번까지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쭉쭉쭉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앞장을 넘기는데 1분 30초가 넘어가면 안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시험이었으면 충분히 쭉쭉쭉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나갈 수 있었다. 자 5번 갑니다. 또 평균 변화율이 나왔네.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1 플러스 h에서 1까지니까 1 플러스 h 마이너스 1분의 함수값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 평균 변화율이 h 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3이랍니다. 근데 f 프라임 1을 구하래. 근데 이거 딱 봐봐. 얘가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인데 만약에 여기서 h가 0으로 가까이만 간다면 극한값이 되겠죠. 즉 1 플러스 h 컴마 f1 플러스 h와 1 컴마 f의 사이에 기울기를 구하는데 1 플러스 h가 1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똑같이 얘도 뭐 하면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1 그 점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h 대신에 0 집어넣으면 3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뭐 기본적인 그래프의 계형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y는 선생님이 항상 로그함수나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밑을 1보다 큰 값으로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었죠. 2분의 1인데 얘를 마이너스 로그 2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제 요거는 저번에도 선생님 수업시간에도 설명했었는데 로그 앞에 마이너스 x 앞에 플러스면 그래프는 점근선이 이쪽에 있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근데 지금 뭐냐면 2부터 5까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5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최대값은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1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좀 갖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에 2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렇게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로그 2에 5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하면 b가 똑같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돼. 그죠? 그래서 b의 값은 로그 2에 2 마이너스 a 더하기 3 요렇게 가시고 또 다른 b의 값은 로그 2에 5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네 둘 자리만 바꿔주시면 된다. 그치? 그러면 로그끼리 서로 뺄셈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우리가 원하는 로그의 차로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럼 얘가 넘어오니까 로그 2에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로그 2에 2 마이너스 a니까 2 마이너스 a 분의 5 마이너스 a로 요렇게 정리가 1 넘어가니까 2 요렇게 가십니다. 자 그러면 얘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시면 2 마이너스 a 분의 5 마이너스 a가 2의 제곱인 4가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5 마이너스 a의 값은 4를 곱하니까 8 마이너스 4a가 되더라.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3a의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므로 a의 값은 1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a가 1이니까 a 대신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로그 2의 1이니까 없어지죠. b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a 더하기 b의 값은 4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전체적으로 뭐 5번 6번 푸는데도 큰 여름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갑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지금 있는데 y는 fx 위에 0, f0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y는 fx가 있고 그 위에 점 0, f0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그 접선이 y는 3x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의 좌표가 0이야. 그러면 얘를 0이다가 0 집어넣으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오케이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0이 3이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구하는 거냐면 g'의 0를 구하는데 gx가 x 플러스 2의 fx다. 자 그럼 g'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시고 앞에 거 냅두시고 뒤에 거 미분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g'의 0의 값은 여기다가 빵빵빵 집어넣으면 f0 더하기 2 f' 0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f0가 마이너스 1이고 f' 0가 3이니까 6. 그래서 정답은 5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뭐 7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번. 아 요건 또 뭐 탄젠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 수능에서 또 탄젠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탄젠트의 성질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근데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얘가 y는 a 탄젠트 b 파이 x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 자 탄젠트는 사인하고 코사인 똑같아. 사인 코사인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 요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은 거. 탄젠트는 요렇게 가는 거. 다 똑같죠. 그죠? 이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주기가 되고 이거는 이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거리가 바로 주기가 되고 그게 주기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주기 값이다. 주기 6은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고 x 앞에 있는 개수가 b 파이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b 값이 깔끔하게 잘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는 함수값을 대입하시면 되죠. y는 a 탄젠트 6분의 파이 x라는 놈 위에 점이 2,3이잖아. 이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자 갖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3은 a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고 3분의 파이가 루트 3이니까 오케이 약분하면 a 값이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a의 값은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누구냐면 a 제곱 곱하기 b를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6분의 1 가시면 정답은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야. 전체적으로 기출문제만 제대로 풀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0번까지 오는데도 아마 이거 10번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원래 선생님이 지난번 라이브 강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오는데 10분 컷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흐름을 잘 타고 딱 보자마자 개념을 딱딱딱딱딱 금방 파악했다면 실제로 이거는 한 5분에서 6분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해서 저는 10분 걸렸는데요. 그럼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지. 만약에 다 맞았다면 당연히 잘 된 거니까. 자 9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에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ft dt 자 요 값이 1이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적분과 미분계수죠. 정적분과 미분계수라는 테마는 실제로 최근에 출제가 잘 되지 않은 테마야. 그래서 좀 알아둬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학평에서는 나왔습니다. 또 좀 복잡하게 나왔었죠. 그때 12번인가 그래. 10월달 자 요거 정리하시면 리미트 이렇게 갑니다. x가 0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얘는 1로 올라가는 거야.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ft dt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고 이거는 적분하면 돼. 그냥 그죠. large ft가 되고 x하고 0을 집어넣으면 분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리미트 x가 0로 가까이 갈 때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0 그럼 분모도 x 마이너스 0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 그러면 자, 일단 요거 2, 3법칙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분모 분자 다 0분의 0꼴이면 미분계수다. 함수가 large f로 돼 있으니까 large f' 프라임의 괄호 가시고 x, large fx와 얘네 두 개가 같고 0, 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세 개가 같으면 된다. 그래서 large f'은 small f니까 small f0의 값이 1이다. 요게 딱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f' x가 주어졌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해주시면 돼. 근데 f0가 1이니까 적분상수 c가 그냥 1이다라고 가시면 되겠네. 자, f'x가 3x제곱이니까 x3제곱 마이너스 4x니까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 적분상수 c는 1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f2의 값을 구하면 얘 8 마이너스 248 더하기 2 더하기 1 가시면 우리가 찾는 f2의 값이 정답은 3으로서 딱 정리가 됩니다. 정적분과 미분계수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잊어버리면 언젠가는 뒤통수 맞을 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놓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며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x 플러스 1 자, 얘네가 원점 5를 포함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잠깐 스톱 이거 딱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얘네 둘의 관계는 얘는 a의 x제곱을 y축으로 마이너스 1 만큼이지 얘는 로그 a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만큼이야. 그럼 a의 x제곱과 로그 a의 x는 일단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었는데 중요한 건 얘가 y축으로 마이너스 1 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 y는 x 대칭 시키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 즉 얘네 둘은 역함수다. 그럼 역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 그 두 점이 다 어디가 되는 거야? y는 x 위에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을 때 어차피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을 지나 0,0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y는 x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얘를 연두색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테고 얘를 주황색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결국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되는 거냐 p가 되고 이 점의 좌표가 5가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p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때린 놈을 h라고 했다. 그럴 때 op,h 이 놈의 넓이가 2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x좌표도 a고 y좌표도 a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높이 a가 2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2가 되면 깔끔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찾는 거 a 값을 찾는 거니까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놈 위에 p점의 좌표가 그냥 2,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므로 갖다 대입하시면 2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의 값이 3 임으로 a값은 루트 3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번 이렇게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야 뭐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빠르게 빠르게 속도를 내서 문제를 풀었다면 훨씬 더 조금 빨리 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이렇게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과연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고 이제 11번부터 11번부터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기보다는 2개 이상의 개념을 2개죠 대부분 2개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딱 읽어내셔야 되고 그 포인트를 전개해 나갈 때 또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11번 오랜만에 삼각함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0부터 x가 2파이까지 범위가 딱 주어졌고 방정식이네 2배의 sin 제곱 x 마이너스 3 cos x 이퀄 k 얘의 실근의 개수가 3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 실근 이런 실근의 합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프로 해석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에 있는 딱 k까지 딱 잘 잘랐네. 이 함수하고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일단 교점이 최소한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sin 같은 경우는 sin이나 cos 같은 경우는 사실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0부터 2파이까지는 2개씩 생긴단 말이야. 물론 1개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되는지 4개가 되는지 2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어쨌든 일단 식을 변형을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우리는 y는 2배의 sin 제곱 x 마이너스 3코사인 x 이 함수와 y는 k의 교점에 x 좌표의 개수가 일단 3개가 나와야 돼. 홀수개니까 홀수개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주셔야 돼. 특히 sin, cos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제곱하고 1차식이 나오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1차식을 기준으로 뭐 해라? 치환해라. 자 그래서 cos x를 지금부터 t로 치환 하겠습니다. 항상 치환할 때 뭘 따져야 돼? 범위를 따져야 됩니다. 자 cos이 0부터 2pi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반드시 존재하겠네요. 자 그럼 y는 자 sin 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2배의 1 마이너스 cos 제곱 x 이렇게 바뀌게 되므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볼까? 마이너스 2에 얘는 t 제곱 더하기 2분의 3t 더하기 2가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2배의 t 플러스 4분의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2고 얘 어차피 제곱하면 16분의 9인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의 마이너스 16분의 9니까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8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식을 정리하긴 했어. 자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한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서부터 마이너스 1서부터야 그래프가 그래프가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1까지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럴 때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 최대값도 찾자. 얘는 얼마야? 8분의 25 이렇게 또 정리가 되셔야 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값은 자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3 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 오케이 여기는 3입니다. 자 그러면 Y는 K하고 만나는 교점의 갯수를 한번 살펴보자. 자 예를 들어서 Y는 K가 여기 왔어. 예를 들어서 Y는 K가 여기 오면 만나는 교점의 값은 이렇게 하나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어떤 값일 거야? 양수 1에 가까운 값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코사인이 이렇게 0부터 2파이 까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금 Y는 K가 되는 값이 누가 되는 거야? 이 T값이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지?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X 좌표의 갯수는 2개가 되겠지. 총 3개가 되는데. 그럼 쭉 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왔다고 치자. 여기에 오면 지금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놈과 얘 어쨌든 여기도 한번 가볼까? 자 요점의 좌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하니까 얘도 플러스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냐면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경우에선 4개가 생기겠네. 4개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뭐야. 일단 요 t값이 어떤 값을 갖든 간에 일단 2개는 반드시 생기겠네. 그럼 하나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지점이 돼야지. 그래서 y는 k가 여기를 딱 지나게 되시면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니까 딱 요렇게 오고 여기에 실근 하나 딱 옵니다. 파이. 그 다음에 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렇게 오겠네.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기 하나 요기 하나 요렇게 오겠네. 그럼 근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죠? 자 봐봐. 그러면 t값이 마이너스 1 또는 t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것이므로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므로 여기서는 x가 파이가 나올 테고 여기는 코사인 x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60도가 돼야 돼. 3분의 파이. 근데 얘는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2사분면과 3사분면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x값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딱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럴 때 뭘 구하는 거냐면 k 곱하기 알파를 구하래. 근데 알파가 뭐냐면 가장 큰 근이야. 얘네. 가장 큰 근.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게 k 곱하기 알파니까 k가 3 곱하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파이 이렇게 정리가 돼. 뭐 어렵지는 않았어. 단지 치환을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을 파악할 때 과연 코사인으로 치환한 놈이 하나의 t값을 가질 때 x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11번도 간만에 나왔던 괜찮았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12번이 의외로 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포인트 잘 보셔야 돼. 왜냐하면 0부터 k까지 gx를 구하라는데 s2를 구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 그러면 조금 불편하지? 답도 안 나오고 당황하고 이런 12번에서 만약에 막혔어. 그러면 13번 14 15번을 스무스하게 풀어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되게 당황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자 보자 fx x 세제고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자 일단 이 식이 풀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걸 이용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봤더니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y는 fx가 이렇게 있고 fx하고 gx하고 만나는 두 점인데 그 점점 하나가 접선을 그렸더니 만나는 점이 일치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gx라는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y는 gx 자 0부터 k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은 k값도 찾아야 되고 gx값도 찾아야겠죠. 자 그럴 때 요 놈이 요 놈이 s1이고 그렇지 요 놈이 s2입니다. 그때 요 점이 원점이었기 때문에 x좌표는 0이고 요 점은 접점 b였기 때문에 k 요렇게 가시면 돼. 자 일단 문제를 잠깐 스캔을 해보니까 s1과 s2가 같대. 근데 s1하고 s2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일단 그 넓이로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뭐냐면 첫 번째 우리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야. 걔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함수와 1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우리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네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s1과 s2 요거 같다.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 하 외워 그냥 외워야 돼.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게 이 어느정도의 모든 시험은 암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거 s1과는 세제곱 공식 따위까지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거야. 내가 볼 때. 왜? 평가원에는 나온 적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어느 주어진 일정한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넓이 구하는 거 공식의 암기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세요. 이번에 만약에 못 풀어서 이거 적분하고 앉아있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이걸 그렇게 적분해서 문제를 풀었다. 그럼 땡큐인 거고. 오케이? 자, 갑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적분해야겠다고 하면 이 k값을 빨리 찾는게 원래 훨씬 더 이득이었겠죠. k값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일부러 내가 이걸 먼저 안 찾는 이유가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k값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어쨌든 한번 볼게. 자, s1은 어떻게 구하냐 12분의 최고창계수 1 그 다음에 베타 k 마이너스 0 이놈의 4제곱이 되고 s2는 저 식을 모르니까 6분의 최고창계수 a 이건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을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공식 쓰는 겁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 어차피 k값은 0보다 큰 양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랑 얘가 싹 다 날아가겠네. 그죠? 음 그러므로 아 a의 값은 2분의 k구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값 구해야지. 아이 뭐 k값은 이미 우리가 했던 내용. 자 3차 방정식에서 2차항의 계수와 3차항의 계수가 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어차피 3차함수하고 1차함수니까 얘네는 절대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근데 그 교점에 x좌표가 이미 0하고 k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fx equal 직선 직선이 아니라 접선의 근이 0하고 k야. 근데 k가 중근이니까 kk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냐. fx 마이너스 접선 equal 0 이렇게 요놈의 해가 0k k와 똑같고 어차피 이 직선은 절대로 여기에 제곱항에 영향을 줄 수가 없지. 그래서 모든 실근이야. 요거는 이제 2020년에 7월달에 나왔던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요 문제가 비슷하게 활용이 되는 게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었죠. 작년 수능에 23번에도 그때도 계수가 6이었었어. 그때 0하고 여기가 그때 얼마였더라. 2분의 5하고 아니 그때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분의 5 2분의 5 요렇게 해서 계수를 찾아내는 거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이었었죠. 그게 22번 어쨌든 모든 실근의 합 그 값은 얘네 3개를 더하는 거야. 야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0하고 k인데요. 왜 0 더하기 k 더하기 k를 해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자 봐봐 우리 x-1의 전체 제곱 equal 0 이것의 근이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모든 실근의 합이 1이니? 이거 전개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네? 왜 2겠어? 얘가 중근이니까 근이 2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모든 실근의 합을 할 때는 반드시 1을 꼭 중근인 건 2번 더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얘네 3개를 더하니까 2k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6이었습니다. 그래서 k값은 감사 3 이렇게 구하는 거야.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gx를 찾아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를 3, 1,2네가 찾으면 되잖아. 여기다 3,3,3 그렇게 딱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구할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얘가 0, 얼마야? 0,0,0이니까 1이란 말이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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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값의 변화량 3 마이너스 0분의 y값의 변화량 마이너스 1이야. 아 얘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구나. 그럼 이제 뭐 gx식 찾는 거는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으니까 결국 gx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놈의 두 근이 누가 되는 거야? 0하고 k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시면 돼. gx라는 식 마이너스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까지 갑시다. 걔는 최고치한 기수가 얼마야? a잖아. a는 2분의 k였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쵸? 자 2분의 3에 0하고 3이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요거 계산하면 2분의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가 되겠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gx라는 식이 나왔어. 어디? 2분의 3x의 제곱 자 마이너스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x 그 다음에 더하기 1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누구야? 인테그라 0부터 k까지 0부터 그냥 바로 가자. 0부터 3까지 gx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1x 더하기 1을 적분 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적분 3x 제곱 어차피 적분 하면 x 3제곱 이니까 x 3제곱 근데 이거 어차피 적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1x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4하고 2 이렇게 바꿀게 그냥 그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갑니다. 4분의 자 갖다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2니까 54 마이너스 99 더하기 3이잖아 3,4 1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 그게 66이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마이너스 4분의 34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였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저 넓이가 같다라는 것들을 이용할 때 과연 저 공식을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이라는 공식은 아는데 12분의 절대값에 의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네제곱이라는 공식을 아냐 모르냐 이게 좀 의외로 좀 중요했다. 실제로 그걸 몰랐다면 k값을 먼저 구하는 이 3번 작업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 이 3번 작업도 기본적으로 3점짜리 개념이다.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활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찾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좀 다 때려넣어서 찾아야 돼.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은 하셨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식 만드는 거는 우리가 계속 좀 잘 나오는 테마들이니까 식 만드는 것까지는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 12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스무스하게 우리가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갑시다. 자 13번도 되게 많이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안에는 개념이 총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삼각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함수의 그 실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얘는 사실은 자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k배의 사인 x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k값이 양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는 그냥 코사인 x네 자 그럴 때 이 fx와 gx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스톱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fx 이퀄 gx 얘가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자 얘의 근 찾기 자 그러면 k 사인 x 이퀄 코 사인 x야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1이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절대 성립할 수 없지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0이면 얘는 1이 되니까 안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양변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얘하고 얘로 나누니까 좀 빨리 갈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여기 탄젠트 x의 값이 k분의 1이고 얘는 양수의 값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x는 알파라고 x의 값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x의 값을 1사분면을 알파라고 하면 3사분면은 당연히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될 거야. 이게 핵심이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어야 되냐면 아 탄젠트 알파가 k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드셔서 k분의 1 루트 k제곱 더하기 1 요렇게 식을 만드시면 사인 알파의 값이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알파의 값은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1이 될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줄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두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 이게 중요했던 거야. 3대 1로 외분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코사인의 값이 있어. 자, 세 번째 요거는 코사인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될 거 같아. 자, 여기가 어 아, 사인하고도 만나는구나. 근데 뭐 어쩔 수 뭐 상관없는데 사인을 그리자. 그래. 자, 사인을 이렇게 그렸어. 자, 요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만나는 점이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만나는 점이 지금 b다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야,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 똑같다? 왜? 아니, 어차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파이 플러스 알파니까 사인 엑셋이 알파지면 k사인 알파가 되고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사인 알파니까 높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연결을 했대. 자, 스톱 연결을 했대. 그럼 당연히 이 점이 누가 되는 거야? 서로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니까 얘기 1이랑 얘기 1이랑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다시 만나는 이 점 c가 몇 대 몇으로 3 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얘네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야. 결국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만들었을 때 이 높이가 이 높이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러면 자, 봐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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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율관계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이 점의 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이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오케이,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의 길이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K 싸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이 주황색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K 싸인 알파가 되어야 해. 이렇게. 이게 지금 별거 아니지만 이 내분점 외분점에서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럼 끝났네. 자, 그럼 이거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싸인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네 번째 자, K 싸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어. 그럼 싸인이 2분의 3파이를 만난입니까 당연히 코사인 알파가 되고 얘 4사분면이니까 4사분면에서 싸인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결국 그 값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배의 K에 싸인 알파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고 KK 약분하니까 어이구 없어지네. 그러므로 얘 나눠주면 되잖아.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야 2분의 1이네. 그러므로 K값은 깔끔하게 2가 될 거야. 찾았네. 자, 그럴 때 우리 뭐 찾는 거냐면 지금 삼각형 B, C, D의 넓이를 찾는 건데 지금 B, C, D는 D는 여기에 위에 있어. 자, 이렇게 B, C, D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D는 어차피 코사인의 값에다가 여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쵸? 자, 코사인 함수니까 다섯 번째 어떻게 가야 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가시면 돼. 코사인이 2분의 3파이 코사인이 2분의 3파이로 말하니까 사인 알파가 되고 얘 4, 4, 4분 면에서 코사인 플러스니까 그냥 사인 알파 오케이 그럼 사인 알파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그냥 높이 때리시면 되고 높이는 얘하고 얘 사이에 거의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은 얼마냐면 여기서 몇 가지가 얼마였어? 사인 알파였지? 얘는 얼마야? 지금 이 값은 마이너스 4배의 사인 알파야. 그러면 얘는 5배의 사인 알파. 자, 사인 알파는 여기 봐봐. 여기다가 K 대신에 2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야? 루트 5분의 1이니까 5분의 루트 5 곱하기 높이는 2분의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5 파이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이 3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뭐가 중요했다? 방정식 일단 만나니까 일단 FX와 GX가 만나는 그 근 X값을 찾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A하고 B가 사인 함수에서 이 알파하고 파이 플러스 알파 사이 관계가 얘네들이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 선분을 연결하면 정확하게 똑같은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얘를 3대1로 내분했기 때문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2분의 3파이 더하기 알파로 찾아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개념 하나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삼각함수에 같이 찾아놨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궁금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아마 내분점을 못 잡아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다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4번 항상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나오면 제일 먼저 뭐하죠? 나도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디귿 먼저 풀게 되더라고 이게 참 사람이 좀 되게 그렇게 되는 게 기역, 니은, 디귿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 애들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대부분 찍으니까 참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이 문제는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 한번 봅시다.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x가 x3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 오케이 얘 딱 보자마자 우리 정확하게 함수 그래프 원점대칭 함수 그릴 수 있겠네요. 자 개형을 일단 잡읍시다. 자 개형을 잡으시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되겠네. 자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가 루트 3t가 되고 여기가 t 여기도 마이너스 t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t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시면 2t에 3제곱 이렇게까지 딱 오시게 되겠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걸 할 때 항상 너희들이 좀 잡아주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게 자 요렇게 높이가 똑같을 때 이 점의 좌표야. 얘는 비율 관계에서 2대 1의 비율 관계를 갖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t니까 요 점의 좌표가 2t가 될 거야. 그럼 반대로 또 요렇게 접선을 그려서 만나는 요 점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t가 될 거야. 이걸 왜 하냐면 이게 y는 fx거든? 근데 이 y는 fx와 y는 절대값 fx라는 테마가 나왔단 말이야 지금. 절대값 fx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여기 et의 세제곱 이라는 놈을 딱 긋게 되시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t 요 점의 좌표가 t 요 점의 좌표가 et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et라는 y는 절대값 fx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계형을 그리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냐면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사이에서 fx와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각각 라지 m1 라지 m2 라고 했을 때 gt의 값은 라지 m1의 t 더하기 라지 m2 t다. 사실 요 문제하고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30번 문제가 사실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 조금은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있는 것을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딱 봐도 t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네. t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싶습니다. 자 t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찾는 gt의 값을 찾자. 자 그럼 봐봐 여기 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죠? 최대값은 누구야? 어 여기 마이너스 t일 때네. ok. f 마이너스 t 더하기 아 이거 따로따로 구할까? 그냥 자 t가 1일 때 라지 m1 t의 값은 f 마이너스 t 이렇게 가시면 되고 라지 m2의 t는 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최대값은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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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지? 그래서 얘도 f 마이너스 t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t가 1보다 조금 작은 순간을 한번 볼까? 자 m1 t 그러니까 한마디로 0.9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0.9 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9 니까 여기까지가 1이고 요렇게 와서 얘가 마이너스 1.8 이니까 요만큼까지 가겠지. 어쨌든 최대값은 똑같아. 그지? 오케이 f 마이너스 t 얘는 2t의 세제곱 얘도 2t의 세제곱 얘도 2t의 세제곱 자 그럼 m2 t의 값은 자 어쨌든 얘는 0.9 니까 요기까지가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8 이지 그러니까 요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최대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2야 맞니? 그럼 뭐야 마이너스 2에서 최대네? 근데 이걸 f 마이너스 이라고 하면 돼? 안돼? 안되지 원래는 요 밑에 있었던 값이잖아 꽉꽉 올라가니까 그래 얘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이라고 해주셔야 돼 f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8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8 마이너스 6t의 제곱 요렇게 딱 1보다 작을 때가 설정이 됐니?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와서 이제 ㄷ을 보니까 2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 ㄱ을 보니까 2도 있어 어 나 t 2 한번 해볼까 t가 1보다 큰 것도 하자 아이씨 너무너무 지금 서두르고 있어 내가 지금 그지 막 너무 빨리빨리 알려주고 싶어서 음 자 갑시다 m1 t 자 먼저 첫 번째 얘가 1.1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가 1.1이니까 요기까지 얘는 마이너스 2.2니까 요기 앞까지 그럼 결국 여기서부터 요기까지 최대폐성 어차피 똑같아 f-t f-t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m2t는 자 여기가 1.1이잖아 그러니까 요 앞까지고 얘는 마이너스 2.2니까 요 앞까지야 그치 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요렇게 요기까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가 맞네 음 f-t야 오케이 2t의 세제곱 이렇게 t는 1일 때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가 2일 때 상황도 한번 살펴보자 t가 2일 때는 자 봐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1은 여기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오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요놈이 되겠네 그치 다시 t가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여기가 1이지 요렇게 오니까 최대값은 역시 어 마이너스 t일 때네 자 자 그래서 m1t의 값은 역시 f-t가 돼서 2t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t가 2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여기 1까지니까 요만큼이니까 최대값 역시 f-t m2t도 f-t 그 값은 역시 2t의 세제곱 입니다 자 그러면 t가 2보다 작은 놈부터 한번 보자 자 t가 2보다 작아 2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1.9라고 하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1은 뭐 여기 있겠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오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오케이 f-t 똑같아 m1t의 값은 f-t 2t의 세제곱이 되고 자 m2t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1.9니까 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네 그 다음에 1은 뭐 요쯤이 있고 요렇게 그러니까 최대값 f-t 와 똑같네 f-t 그 값은 2t의 세제곱이야 자 그 다음에 t가 2보다 커 자 그때 m1t는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고 1은 뭐 요쯤이 있겠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최대야 마이너스 2에서 근데 잘 나 잘 봐 얘는 어차피 위로 블록한 놈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돼 그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아니야 얘는 f-2야 그래서 얼마냐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 가 자 m2t의 값은 자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고 1은 요쯤이 있겠네 그럼 그래프 요렇게 그려지니까 여기서 최대를 갖겠지 그죠 역시 f 마이너스 2다 즉 6t의 제곱 마이너스 8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2분의 1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래 2분의 1일 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도 나눠야 돼 1하고 2를 하는 건 당연한 논리였고 2분의 1을 왜 해야 되냐 2분의 1을 집어서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돼 자 네 번째 t 대신에 2분의 1이야 자 2분의 1일 때 m1t와 m2t를 구합시다 자 2분의 1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저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맞네 그치 음 최대값은 오케이 f에 마이너스 t야 그래서 2t에 세제곱 요렇게 가고 자 그 다음에 야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저쪽에 있겠지 아 마이너스 2가 최대야 근데 얘가 원래 밑에 있던 놈이었기 때문에 꺾어 올리니까 그렇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가 되겠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6t의 제곱 아까 구했던 거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2분의 1보다 이제 조금 작아 자 m1t하고 m2t야 자 그러면 얘가 2t는 1보다 조금 더 작은 거야 0.9라고 생각해 자 그럼 봐봐 얘가 0.9니까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치 그렇잖아 얘가 0.9니까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는 저쪽에 있네 그럼 최대값은 누가 되겠어 크 여기가 되겠네 1에서 그치 아 얘는 근데 봐봐 저거는 그냥 1이야 f1 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3t의 제곱 요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야 자 얘가 얼마야 얘가 어쨌든 간에 어 1보다 작아야 0.9 그럼 1은 여기 있어 근데 얘가 얼마야 얘도 마이너스 0.9 1은 여기 있지 마이너스 2가 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크 그래 얘는 역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다 그래서 8 마이너스 6t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래서 t값이 또 2분의 1보다 크다 그래서 m1t하고 m2t를 지금부터 구할게 그럼 얘는 2t가 1보다 크니까 1.1이라고 해 자 그럼 얘가 1.1이니까 1은 여기까지고 마이너스 저쪽이니까 오케이 최대값은 f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f 마이너스 t 그러면 2t의 3제곱 요렇게 가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야 얘가 1보다 큰 1.2니까 여기가 1이고 저 위에가 어차피 2가 되겠겠네 그치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래서 역시 얘도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래서 얘는 8 마이너스 6t의 제곱 요렇게 가시면 돼 다 된 거야 이제 다 됐어 자 이제 계산만 하자 다섯 번째 자 기역 g2네 g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더하기 16이니까 g2는 32 오케이 기역은 참 니은 지금 gt가 두 배의 f 마이너스 t gt가 두 배의 f 마이너스 t가 되는 거 여기랑 여기야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야 t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는 1부터 2까지다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야 그렇지 최소와 최대의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3이 될 겁니다 좋아 니은도 참이야 되겠니? 자 이제 ㄷ은 뭐였냐 아 야 이거는 2분의 1 g프라임 2분의 1의 5미분계수하고 g프라임 2분의 1의 좌미분계수의 차가 5냐를 물어보는 건데 보세요 그래서 2분의 1을 했구나 자 봐봐 얘가 g프라임의 2분의 1의 좌미분계수 얘는 g프라임의 2분의 1의 5미분계수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g프라임의 2분의 1의 5미분계수부터 구하자 미분해봐 이거 미분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더 12t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얘는 얼마가 돼? 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테고 자 g프라임의 2분의 1의 좌미분계수는 얘네 둘을 더해서 미분을 하는데 얘는 9 마이너스 9t의 제곱이네 미분하면 마이너스 18t 가시면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결국 2분의 3 더하기 3이 되므로 2분의 9 절대로 5가 될 수 없네 그죠? 그래서 ㄷ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위를 조금 움직이면서 t의 값이 어떤가 왜 t를 1하고 2하고 2분의 1을 선생님이 설정을 했는지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왜 1하고 2를 설정을 했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2분의 1을 설정한 이유는 ㄷ을 보고 힌트를 얻어도 되고 아니면 2t를 보고 힌트를 얻으셔도 된다 라는 거 그래서 14번은 굉장히 흥미롭게 내가 막 아까 내가 좀 서둘렀잖아 그치? 굉장히 흥미롭게 접근했던 문제 왜냐면 예전에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거든 이 구간을 막 이동시키면서 막 하는 거 22학년도 수능에 22번 문제도 이렇게 구간 이동시키면서 했던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t값을 고정 t값을 변형시키면서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아주 나름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단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 근데 선생님은 풀이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풀진 않았어 왜냐면 2분의 1만 해봤고 1하고 2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1하고 2만 해본 거임 그리고 2는 뭐 어차피 기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해설을 할 때는 다 보여주는 게 맞지 이렇게 다 구해서 너희들이 해야 됩니다 맞아 알겠죠 나름 얘가 그래도 괜찮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이 답이었어 기역 니은 디귿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자 디귿 나왔어 아니 디귿이래 15번 나왔어 15번은 이제는 굳혀진 것 같아 이 15번 문제는 아 발견적 추론을 바탕으로 케이스를 조금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제는 거의 고정이 된 것 같아 물론 그 고정을 깨는 건 역시 평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또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면 안 돼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암 플러스 1과 암 사이의 관계가 나온 게 아니라 암 플러스 2하고 암 플러스 1 거기다가 암까지 나왔음 그치 얘는 그거랑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암 플러스 1과 암 관계와 아무것도 아닌 놈을 주어진 거야 그냥 그치 그래서 나름 나름 괜찮았습니다 자 A1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A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자 가족권을 보니까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2의 N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는 A의 N이 1보다 작을 때나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A의 N인데 얘는 A의 N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한다 음 자 그러면 일단 나 조건을 보니까 A5 더하기 A6 가 1이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이거를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일단 자 우리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양수고 얘도 어차피 A의 N이 양수지 무조건 일단 A의 N은 양수일 거야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확인을 해보면 N이 2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시도했던 게 이런 시도였지 않았을까 A1이 1보다 작다 1 1 1 1 그쵸 그럼 A1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A2는 1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A3는 다시 A2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3을 아 2를 집어넣으니까 1이 되는 거야 A3이 그치? 그럼 A3이 1이니까 A3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4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얼마가 돼? 0이 돼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 다음에 A5는 0이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야 되지 아 그러니까 갑자기 2의 제곱 4로 뛰어 자 그 다음에 A6은 A5가 1보다 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은지 로그 2에 4니까 2가 된단 말이야 근데 A5하고 A6 더한 게 1이어야 된다며 안 돼 아 그러니까 A1은 1보다 작으면 안 되겠구나 아 그래서 결론이야 아 A1의 값은 1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겠구나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A5하고 A6를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A1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A1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거꾸로 역추적해도 괜찮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생님은 역추적 방법을 택할게 왜냐하면 A5하고 A6의 값을 합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A5가 일단 1보다 작다라고 하자 자 A5가 1보다 작으면 A6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A6는 여기다 5, 5로 집어넣으니까 8이 돼 오케이 그래서 A5는 마이너스 7이야 그치 자 그럼 잘 봐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자 우리 거꾸로 유추할 때는 거꾸로 유추할 때는 자리 바꿔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어 그럼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A의 N의 값은 로그 2에 A의 아이고 로그 1에 2에 A의 N 플러스 1제곱이 얘는 A의 N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치 자 한번 보자 여기가 A6가 8이었어 A5는 일단 마이너스 7이야 자 A4는 자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해야 돼 A5가 마이너스 7이니까 우리가 A5가 여기 A5가 마이너스 7이야 그치 되니 얘가 마이너스 7이면 여기는 성립하지가 않아 왜 A N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2에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A 우리가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4를 집어넣어야 돼 4를 집어넣으면 A5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A5가 1보다 작다는 모순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A5는 1보다 무조건 크거나 안 그럼 이제 봐봐라 세번째 A5가 있어 A6는 A5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찾는 A6는 로그 2에 A5야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이 1이 되게 만들어야 돼 야 근데 얘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1이 되면 2 전체가 1이 되면 얘가 2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3 절대 안 되지 값이 계속 계속 커져 그래서 깔끔하게 A5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A6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결과 아니었던가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은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항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 근데 작년 수능의 15번 문제는 A1이 주어졌었잖아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 3월달 학평은 15번 문제가 A1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았어 근데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니까 문제가 잘 꼬였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A1을 구하라고 했는데 A1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시작해야 되는지 인데 A5하고 A6의 합이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게 왜 주어졌겠어 A5하고 A6가 얼마인지를 니네가 찾아놓고 시작을 해라 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시작하자 자 네 번째 자 표를 그려서 정리합시다 자 먼저 A5가 1이야 여기 A4 여기 A3 여기 A2 여기 여기 A1 자 이렇게 일단 먼저 가봅시다 자 일단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N이 그치 자 우리가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제 4, 4를 집어넣으면 얘가 4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A4를 구하기 위해서는 2의 A5제곱이야 그래서 2의 A5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2로 픽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정확하게 성립하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여기서는 무조건 2의 제곱이 올테고 그치? 또 여기서는 2의 4제곱이 올테고 그치? 왜냐하면 1보다 다 큰 값이고 저 밑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는 결과적으로 2의 16제곱까지 갈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 맞아 이거는 쉽게 구했어 그럼 과연 최소값 쓰너트에 구하냐 이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건데 1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저 위로 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저 위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봐봐 우리가 A 여기다가 3,3을 집어넣을 때 정확하게 2가 된 거야 그치? 근데 A3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래서 얘를 나는 T라고 놓을게 그래도 되지? 그러면 이 T값은 무조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거야 그치? 1보다 작아야 되잖아 이해 되겠니? 응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가 0과 1보다 작으니까 저 밑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위로 갔다 집어넣으니까 2의 T제곱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럼 2의 T제곱이니까 야 여기다 0부터 1까지 집어넣어 2의 T제곱은 1부터 2까지 아 1보다 큰 거 맞네 아 우리가 이 밑에 가는 거랑 똑같네 그치? 마찬가지로 얘를 또 갖다 집어넣으면 2의 2의 T제곱이 돼 그러면 2의 2의 T제곱의 값은 여기다 1하고 2를 집어넣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겠지 근데 우리 어차피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최소값은 얼마? 그래서 2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로그 2의 최소값 분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로그 2의 2의 15제곱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므로 정답은 15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15번 문제가 이렇게 a의 n과 a의 n 플러스 1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는 풀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a의 n 플러스 1인데 a의 n이 사라져 있고 지난번 수능 때처럼 a의 n 플러스 2하고 a의 n 플러스 1항을 묻는데 갑자기 a의 n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럴 때가 되게 여러분들이 좀 맥락을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된 이유가 뭐였다? 바로 a5하고 a6라는 합이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객관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주관식도 나올 만한 것들이 다 나왔고 괜찮게 문항들이 선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갑시다 자 16번 자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자 x 마이너스 2분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약분하시면 x가 2로 가니까 극한값은 5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 값은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정답은 3 자 그 다음에 18번 다항함수 fx라고 나왔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해 x fx 마이너스 2x의 3제곱 더하기 1 그 값이 5고 f0의 값은 1이래 그때 f1의 값을 찾으시오 뭐 요것도 어렵지 않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우리 fx 찾는데 분자에 2x 3제곱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x를 곱하니까 2x 제곱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없어졌다고 치면 분모의 10 분모의 x제곱이 있으니까 분자에 5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플러스 5x가 가시면 되고 f0가 1이었네 자 그때 우리가 찾는게 f1의 값을 찾아라 f1의 값은 8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8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오랜만에 속도가 속도가 나왔습니다 자 x t의 그래프 중에서 뭐냐면 운동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야 운동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뭐야 속도가 0이 되는 놈을 찾아야 됩니다 자 vt 그래프 미분 때리시면 6t의 3제곱 마이너스 24t의 제곱 플러스 30t 마이너스 12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6배에 t3제곱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5t 마이너스 2이퀄 0 되는 걸 찾으시면 돼 딱 봐도 1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6에 t 마이너스 1 자 인수분해 할 때는 t3제곱 이니까 여기 무조건 t제곱이 와야 되고 얘 마이너스 t제곱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t제곱 이니까 마이너스 3t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3t제곱이 와서 마이너스 4t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 끝에는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 얘는 t 마이너스 1의 뭐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이니까 제곱이고 t 마이너스 2 이퀄 0다 그래서 아 t가 2에서 부호가 바뀌네 얘는 안 바뀌잖아 접하니까 그죠 자 그럴 때 뭐 구하는 거야 우리 그때의 가속도의 값을 구하라 자 가속도는 v 프라임 t고 얘를 a t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저거 미분하니까 6 3 18t의 제곱 마이너스 48t 더하기 30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a2의 값을 구하시면 얘는 4니까 72 마이너스 96 더하기 30 요걸 구하시면 되겠네 정답은 6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았죠 뭐 16번부터 19번까지 푸는데 뭐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요 문제 등차수열에 관한 합을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노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도 참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제 뭐 여러 문제집들에서도 많이 보셨던 예전 유형의 기출 문제였다 자 등차수열의 합 대놓고 나와있습니다 자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지금 sn이 7하고 8에서 최소 끝났어 7하고 8에서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 끝났습니다 등차수열은 함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게 sn이라는 이차함수라고 하면 무조건 7하고 8에서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7 8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15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조건에 의해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거 sn은 최고창의 개수가 k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5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식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 함수적 특징은 우리가 많이 해봤던 그런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자 나 조건은 뭐냐면 절대값 sm의 값이 절대값 sm의 값이랑 똑같고 그게 160이래 그러한 m이 존재하는데 m이 8보다 크대 아 그러니까 8보다 크니까 m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요것도 해석을 하자 자 나의 조건에 의해서 자 절대값을 때리시면 이렇게 위로블록 모양의 함수가 되고 여기가 현재 8이었으니까 당연히 m이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값을 가지려면 여기가 2m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면 sm의 값은 마이너스 160이고 sem의 값은 160이라는 이런 소리야 결국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일단 이제부터 찾아내 주셔야 한다 그럼 뭐 다 됐네 따라서 sm 저기다 m 집어넣으면 돼 얘네들 더하면 0이라는 얘기잖아 자 km의 m 마이너스 15 더하기 자 2m을 집어넣으면 돼 2 km의 2m 마이너스 15 그 값이 0야 그래서 깔끔하게 km km은 다 약분 날려버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m 마이너스 15가 되고 더하기 22니까 4m 마이너스 30이 0가 됩니다 자 그래서 5m의 값이 45가 된다 그래서 m의 값은 깔끔하게 9 정확하네 그죠 어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뭘 찾아야 되냐 이제는 세번째 m이 9니까 s9가 s9는 9k 곱하기 마이너스 6 그 값이 마이너스 162가 된다 그래서 9하고 약분을 하면 9 1은 9 9 8 7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 3 18 아 k의 값은 3이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s에는 다 나왔어 3n 곱하기 n 마이너스 15 근데 우리 등차수열의 합에서 일단 여기서 요거를 찾아보자 자 네번째 s1의 값은 여기다가 1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4야 그래서 마이너스 42 그게 a1이지 자 1만한 an 공차가 누구야 요놈 n제곱 앞에 있는 놈에다가 2를 곱하면 그게 공차 d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 sn을 전개하시면 이거잖아 2분의 항의 개수 n에 2a1 더하기 n 마이너스 1 d가 되므로 sn을 전개하시면 2분의 dn의 제곱 점점점 가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다 2 곱하면 공차 d가 나와 그래서 3에다가 2를 곱하니까 공차는 6n이고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8이야 그래서 a 13을 구하시면 여기다 13을 곱하시면 되겠네 그럼 78에서 48을 빼니까 정답은 30이 되겠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것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건 기출 분석이 많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기출을 많이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2022학년도에 우리가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저 최소값 sn의 최소값이 얼마나 요런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이 아마 요 문제를 조금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꼭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함수적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 킬러 문제 두 문제 의외로 21번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삼각함수에 도형 문제가 거기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 우리가 원래 요 자리는 지수로그 함수 자리였었는데 뭐 그런 자리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치 자 지금 좌표평면 위에 0,0하고 2,0이 지금 있는 점이 있는데 야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지금 좌표에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a점이야 얘 요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연결이 됐다 요점이 p고 요점이 q야 근데 자 지금 현재 요 길이가 2로 일정하고 그 다음에 선분 ap의 길이 ap의 길이가 2루트 15라고 돼있고 그 다음에 선분 aq의 길이도 2루트 15라고 되어 있어 근데 cos op의 길이가 5q의 길이보다 더 아 여기가 p구나 얘가 q고 어쨌든 똑같네 op의 길이가 op의 길이가 5q의 길이보다 크다 그 다음에 cos opa cos opa 아 요 cos 값하고 cos 5q 야 그럼 무슨 뜻이야 2가하고 2가 똑같다는 얘기네 cos 값 그치 야 그러면 봐봐 일단 첫번째 cos 값이 4분의 루트 15거든 그러면 일단 첫번째 이런 것들을 보시면 땡큐였을거야 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고 얘는 뭐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4분의 루트 15니까 얘가 1이란 말이야 그치 야 그럼 얘는 루트 15 대 1이지 느낌 오지 루트 15 대 이거 직각이야 이거 아 근데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줘야되나 이 직각이 되잖아 바로 이거 cos이니까 그리고 이거 대학과정에서 배웠던 애들은 톨레미 푸톨레마이오스의 그 정리가 있어 대각선의 서로의 곱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야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상황이야 그치 이 상황이 딱 내접하는 사각형이 맞지 왜냐면 얘랑 얘랑 각이 똑같고 그치고 요거 원으로 딱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아차리는게 사실은 나는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 요렇게 이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못했다면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중학교도형 특강 이 오르비 사이트에 올려놨죠 이 교시에 있습니다 이거 증명 다 해줬어 내가 이 중학교도형이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데서 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거 그 폴레미 정리로 푼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풀어 안풀어도 돼 이거 정규 교과 과정이잖아 이거 어차피 그냥 코사인 버튼 두 번 돌리면 되거든 그거야 그리고 굳이 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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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해 되니? 이거 직각상각형 못 찾았으면 이미 땡인 거야 이미 그거는 그거는 이미 땡인 거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길이는 찾았습니다 얼마? 8 그럼 이 길이 찾을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 그죠? 찾아 아니 그게 어려워? 난 그거 하나도 안 어렵다고 봐 아니 이거를 못 찾는 거를 왜 그걸 막 뭐 어떤 다른 정리가 있지? 아니 이거 원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는 정리야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이 아니더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삼각형 OAQ에서 자 2의 제곱 4는 x제곱 더하기 45 60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2 루트 15 곱하기 코사인 루트 15분의 4 아니 4분의 루트 15였지 왜 이러니? 자 그러면 얘 x제곱 얘 4 이거 이거 약분하고 루트 15 루트 15니까 마이너스 15x 더하기 56 이퀄 제로야 그래서 x는 7 또는 8인데 이미 이건 8은 구해놨고 그치? 얘 하나가 7이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충분히 나는 쉽게 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 누굴 구하는 거냐면 이거 구하는 거잖아 사각형 O A P Q 이걸 구한다 근데 얘가 90도니까 얘도 90도잖아 어차피 그렇지 않니? 그냥 이게 나오지 뭐 이게 삼각형 집값 삼각형 8 64 7 49 15네? 이거 루트 15네? 그죠? 그러면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 저 사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7 높이 루트 15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루트 15 그래서 4분의 얼마냐 4 11 루트 15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우리 근데 왜 4분의가 나왔어? 뭐 계산 잘못했나? 아이 맞지? 어? 루트 8 64에서 15 9 15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아 야 2분의인데 왜 미쳤어? 나 이거 왜 이래? 미쳤네 아 진짜 별의별 실수도 다 하네 아 그리고 잠깐만 야 이거 다 구해놓고 답을 13이라고 하는 놈도 있음? 아 문제 똑바로 읽어 좀 제발 여러분들 이거 아 물론 나도 그렇게 할 뻔했어 왜냐면 대부분 문제들이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이거 말고 다른 문제도 있으면 뒤에 또 곱하기야 그것도 아 출제자께서 진짜 참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유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정답은 20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문제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보다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특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거를 중학교도형에서 못 찾았으면 사실 좀 아쉬웠고 이거 길이 이 두 길이 딱 보고 각 봤을 때 이거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했다 그거만 보시면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21번에 놓을 게 아니라 13번이나 12번에 놔도 사실 뭐 물이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자 문제 22번 개인적으로 22번은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았고 근데 요 문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마 일종의 감에 의존했을 것 같아 내가 그 감을 다 현실화시켜 드릴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을 해드릴게 자 지금 B가 1이 아니래 B는 1이 아니야 근데 이차함수 FX인데 지금 GX는 미분이 가능해야 돼 다 연속적으로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고 도함수가 연속이어야 돼 G' 근데 왜 도함수로 주어졌겠니 도함수를 가지고 GX를 유추하라는 뜻인 거야 이 문제는 자 나 조건을 딱 보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는 아 이것도 적분 구간이 둘 중 하나 상수가 나왔네 인테그라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에 DT 이렇게 가시고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G' X가 FX다 음 좋아 그 다음에 다 조건에서는 Y는 GX가 X는 1 X는 B에서 그 값을 갖는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X는 1하고 X는 B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바이 다 조건에 의해서 얘 뭐야 G' 1이 0이야 왜냐하면 GX가 미분 가능하다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도함수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G' B가 0이야 지금 1하고 B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1인 점과 B인 점 딱 두 점에서만 뭐가 돼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자 나 조건 첫 번째 자 X가 어 절대값 X가 2보다 작으니까 마인 아이고 기억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거 일단 G0은 0가 되셔야 되고 G'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가 된다 근데 여기서 다 조건을 확인해야지 1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지 G' 1이 0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0이므로 와 A는 1이야 땡큐네 그러므로 야 이거 GX도 나왔어 심지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A 대신에 1을 집어넣으니까 X 와 G0가 0니까 땡 이게 뭐야 이거 GX가 달아왔네 감사합니다 그치? 자 근데 니은이 중요했어 자 니은 자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오케이 걔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절대값 GX가 FX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찾아야 돼 먼저 첫 번째 뭐야? 제일 첫 번째는 음 G'X는 플러스 마이너스 FX 아 FX가 2차함수니까 그냥 2차함수 위에 모양으로 있든 아래 모양이든 X축 대칭시킨 함수도 있다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값이 나오면 뭐야 이거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조건 찾는 게 있었어 여러분들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다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 특징을 좀 파악을 해줬으면 사실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지 이걸 못 찾았으면 그래프를 그릴 때 감에 의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 아쉬웠어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G'X의 개형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요렇게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야 자 일단 여기서 구하자 G의 마이너스 2의 값은 G'의 마이너스 2는 3이고 G'의 2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F의 마이너스 2의 값은 절대값 3이니까 3이고 여기서 F의 2의 값은 절대값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지 FX가 2차 함수잖아 이 두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가 요렇게 빵꾸 뚫고 요렇게 와서 여기가 빵꾸가 뚫릴 거야 그리고 여기가 1이야 일단 요게 Y는 G'X의 그래프인데 자 일단 첫 번째 2점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극값 하나는 확실히 나왔어 그치?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지금 FX를 찾아야 되는데 FX가 이 점과 요 점을 지나 지금 그치?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해 되겠니? 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몇 개가 극값이 돼? 세 개가 되는 거야 안돼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돼야 되겠니? 여기서는 절대 생기면 안돼 그치? 그래서 그래 뭐 그래프가 뭐 요런 식으로 오겠지 연속이니까 만나야 돼 그치? 여기도 지나야 돼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났다라고 치자 오케이? 자 이게 안되는 이유 일단 가능은 해 왜? FX가 X축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또 빙신같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돼 음 미안 빙신같이라고 해서 그냥 그냥 너희들을 애정하는 마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이거를 자 봐봐 여기는 FX 그래프를 그려도 좋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래프를 그려도 좋아 선택이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GX가 연속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얘는 극값이 몇 개야? 하나밖에 안되네 아 얘가 이 그림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니? 내려오면 안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가야 되지 여기가 B가 돼야 되지 B에서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봐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곡선 모양이 어떻게 와야 돼? 음 이렇게 와야지 그래야지만 연속이 되면서 극값을 형성하겠지 근데 재밌는 건 이거 몇 차 함수야? 어 2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얘 가운데가 꼭지점이니까 2점의 좌표 얼마가 돼? 2B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당연히 서로 똑같겠지 그치? 우리는 어차피 지금 누굴 찾아야 돼? GX를 찾아야 돼 그죠? GX를 찾아야 되니까 GX를 지금부터 그려봅시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봐봐 이쪽 그래프는 일단 뭐 중요하긴 해 어차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대신 중요한 건 뭐였냐 지금 얘가 1이고 여기가 2거든 근데 잠깐만 와봐 자 이 함수 그래프 어디를 지나 0,0과 2,0을 지나 그리고 X는 1에서 극대를 갔지 아 이렇게까지 오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를 갔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올라가지 않겠니? 그러면 내려왔다가 올라갈 건데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야 2B- 그래서 이 빨간색 함수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Y는 GX가 되고 우리가 찾는 게 누구야? 이거 GK가 0이 되는 모든 K의 합이니까 우리가 찾는 모든 K의 합이 누가 되는 거니? 바로 2B가 되겠지 그치? 그럼 P값만 찾으면 되네 그죠? 그래 B값을 찾읍시다 이거는 계산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자 네 번째 일단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이면서 X-B의 제곱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2,1을 지나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2니까 K에 그냥 이거 좀 빨리 가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제곱 B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그 값이 얼마? 3 그 다음 2를 집어넣은 값 K에 B마이너스 이건 그냥 적어주자 2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은 1 이거 뭐하면 돼? 나누면 되잖아 어차피 K는 양수 아니야? 아래로 불러기니까 나눠도 되지 뭘 까짓 거 나눠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얘는 어차피 나눠지고 그래서 B제곱 더하기 4B 더하기 4는 이거 좀 빨리 갈게 3B제곱 마이너스 4,3 12B 더하기 4,3 1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오니까 2B제곱 마이너스 16B 더하기 8이 0가 돼서 2로 약분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4가 0다 자 그러므로 B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안 돼 왜? 2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 2 봐봐 야 B값은 2B값은 2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4 플러스 2 루트 3이 돼 왜? B 다시 제곱 16에서 4 빼니까 12 2루트 3이야 자 그러므로 어디다 할까 여기 5번 우리가 찾는 모든 K의 합은 2배 하면 되잖아 8 더하기 4루트 3입니다 이것도 P 곱하기 Q였지? 그렇지 그래서 P 곱하기 Q의 값은 3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니? 자 그럼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 22번은 굉장히 좋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도 중요했지만 이 조건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조건을 분석을 할 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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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나 지금 21번하고 22번 같은 경우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헤매게 되는 거야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 조건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22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조금은 보여드린 것 같아 문제를 조건을 분석할 때도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딱딱딱 정리가 되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땐 빨리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공통과목에 대한 해설은 22문항 전문항 해설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각각의 선택과목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기하가 요번엔 되게 쉬웠어 기하가 가장 쉬웠고 그 다음이 미적분이었고 확통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왜 확통이 어려웠냐? 이게 경우일수 구하는 문제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어 미적분은 도형이 3개가 나왔는데 다 평이한 도형이었어 물론 프렉탈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그 다음 3도극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 또 이게 참 여러가지 좀 출제자께서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요번에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라는 것 아무튼 선택과목을 좀 이따가 해설을 할 때 앞에서 잠깐 선택과목에 대한 좀 총평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설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3주 뒤에 6월 평가원 그 다음 7월 그 다음 9월 평가원 10월 마지막 대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됐으면 좋겠고 반드시 주말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교시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